자, 고장난 명식의 어떤 골치러 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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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수 좀 오신다 고장난 백시대를 도기고 가져갈까? 하나 둘 셋 넷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날 속인 사람보다 이라도 약속하더라 한두 번 사람 때문에 울보라더니 소만큼 거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초세월은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초세월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가느냐 이왕 살고 즐거운 게 다 같이 가요 청춘아 한 번 해봐 나를 보인 사람보다 네가 더 부정하더라 넌 걸음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초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초세월은 고장도 없네 넷사먹자 다같이 고! 박수 공장당 덕시계를 뭐해 넷사먹어버려 우리는 가는데 왜 너랑 안가